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중국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EU가 이번 조사를 게시하면서 중국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협상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며 충분한 증거나 유효한 협상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관련 규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중국의 권리를 엄중히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르질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연례정책연설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저가 전기차가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반보조금 조사를 공식화했습니다.